아유 야야 그만오라 여기가 어디여 명의실 최고 부자 동네란 말이야 정원주 선생님이 태어나신 아주 훌륭한 고장이냐 복귀 순서이 너무 잘되있다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고장의 길 때문에 말 한마디도 다고 헤아릴 수 없는 술 혼자 지난데 고달뿐인 생길을 받아보면서 아참아의 한자리에 눈물로 보인다 나의 인생 고천만 추억 몇 달에도 시즌자들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는 별뿐을 중불삼아 고거진대고 남자를 길쌌우라며 호랑이 같은 시험한 일이니까 내 자식 질렀데 참기름으로 키워주시니라 칼짓고 질은 쩍쩍 벌어지고 칼날지고 피가 났고 허기진 뇌를 채우기에 뿌어붓음하게 앉아 찬물을만 받다 오지면 물에마다 한시 겪은 노란에 내 소름에 포트레이드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도 나와 같은 생활을 하겠지요 오늘따라 우리 친정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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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새끼 어떻게 그만 이렇게 해도 돈이야 세상 태어난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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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어 그만 안거래요 미안해요 애매몬난체로 그냥 이게 끝판에서 난거 애비 용서해라 진짜 좋은데 하하하하 영원길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외로워도 슬펐고 외로워도 슬펐고 외로워도 슬펐고 외로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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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로워라 모르겠다 아이고 아이고 외로워라 아이 maneu 요즘요 애 안나는게 무슨 유엔처럼 되있잖아요 다 나면은 나라한테 우리나라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반이 하는구나 마찬가지에요 안그래요? 나라를 봐주면은 방탄을 쳐봐요 아이고 가자 어메치한 보안자가 나들 어디갔디야? 어? 우리 철수하고 여름 어디갔디야? 지랄하네 참말로 이 애들 뛰어놓고 여행갔구만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으쇼 나중에 가고싶어요 마시더가 먹고싶어요 근데 지도를 마냥 하는거에요 애들 뛰어놓고 해보라고 안녕하쇼 아니냐 나와 아는 늘 그 저 멀리에 소리쳐 불러만은 그 슬픈 놀이의 흐르는 너의 이름 철새도 범이며 돌아오는데 난 아파리 때가 그림도 없네 살았는 나를 일곱 강한 송곳에 피눈물로 보내놓고 만고고생 다시킬 못난 애미를 용서해라 어린 내가 펴 아프게 해서 풍풍히 모아 이 애들 쓰라고 보내주자서 눈물로 얄럭진 편지에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시라고 사묵이도 웃으라 그렇지 하여 너만 돌아오지 않을까 너 기다리다가 겪는 곳 언덕에 올라가 아랫마을을 내리는 척 그 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너는 허여해오지는 않느냐 경이여 남짓도 많으다 너 경이여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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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